이전의 아이돌과는 확실히 다른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음에 분명했는데 하나 둘 셋 아이돌의 가식 따윈 집어던진 도캠의 솔직 탄백한 매력들 함께 보시죠 여기 다리에 자기 주먹만한 그 공간만 보여요 내가 공격하라고 하체무실쿵 그 다음에는 팀이 박아라는 거지 하나 둘 셋 질기 질기 하체무실 앉아봐 왜 나랑해 앉아봐 이 형이랑 앉아봐 이 형이랑 해야지 안돼 앉아 이거 응모야 안돼 그렇게 지밀레이션 하지마 흥불하지마 아하하하 재미도 없다 나랑 왜 이거 몰라 이제 너를 이기고 하체무실 아니라고 서비스로 하나 둘 셋 시작 발이 공중에 뜨면 안돼 재범이 형 뜨면 안돼 재범이 형 뜨면 안돼 자 끝났습니다 여기가 약간 여기다가 팔찌가 짜자 짜자 짜지마 하나 둘 셋 재범이 형 재범이 형 재범이 형 재범이 형 재범이 형 힘이 빠졌어요 지금 잃었는데 어차피 없으니까 힘이 부여 다시 가만히 재범이 형 같이 수고하자 드디어 붙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비 성공 만약에 비기면 어떡해 자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4 아 뭐 productive 많아 제가 지시할 때까지 20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빅 이고 but 아 1 2 3 4 4 아 아 시내로 오오 진짜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제가 뭐야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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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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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 하지마 그 말은 내 집이 고향을 찍었잖아 나 대표를 맞춘 한승으로 해 자 시작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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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거 해줘야 돼 분리 80으로 갑시다 80으로 가요 내일의 80살 차근에 붙어 와 야 오늘 초기의 박사 최대 분위기인데 지금 약간 이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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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난 분명히 질거잖아 난 분명히 질거잖아 그래! 이걸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산성희도 팔뚝을 잘했어 산성희라고요? 하나 둘 셋 시작 자! 이겼으니까! 하나! 의상상초 뭐야 이거 진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진짜 게임 진행이 이상해 이걸로 이겨라 했으니까 너무 미안해 제대로 해야지 알았어 그럼 내가 졌어 알았어 하늘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부처님 감사합니다 와 대박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야 뭐야 왠지 왠지 지금 이래 야! 아니 변태생 같아 지금 광목형 아이돌의 절정 JYP의 아이돌 육성 철학이 한눈에 드러나는 순간인데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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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2PM의 정신세계와 패션을 이끌어가는 리드자의 본모습 야 지금 여러분 알죠 충격의 동안이에요 야 생각 몇 시까지 해주냐 이게 뭐냐고 이게 어르신분들 유혹할 때 성별 불문 저 속에 끼어서 같이 놀고 싶은 친근한 아이들 거침없는 매력의 2PM 파지는 진짜 심한 것 같아 파지가 높아 난 여기 파져있어 위에서 나가고 괜찮은데 바지가 너무 싫어 우영이는 나가도 될 거 같은데 재범이 형은 맞아 재범이 바지는 어떻게 내가 나가고 어디 나가